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떻게 할까요?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 주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 일하시며 미래를 펼쳐나가실 것을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 답을 들은 모세가 이제 좀 힘있게 나가면 좋겠는데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아니에요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대대파 이르되 그러나 그들인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하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아닙니다. 다른 자를 보내세요. 이 일은 그리고 날 보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계속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핑계하며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모세가 가요. 가서 주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해 들어가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니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보낼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해피엔딩의 모습을 보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의 출발점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였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손을 보게 만들어요. 내 손을 한번 봐봐. 손.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시는데 내 옆을 좀 봐라. 옆. 옆. 내 손에 무엇이냐. 옆에 어떤 사람이 있지. 손을 보게 하시고 옆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을 보게 하세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손. 내 옆. 내 앞. 여기에 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겁쟁이 모세에 못 간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던 이 모세가 당당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손을 다시 발견한 것이고 옆을 다시 보게 된 것이며 앞에 계신 그분을 다시 알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왔으니 우리도 죄인들을 감당할 때 늘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승리를 이루는 것은 손과 옆과 앞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니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겁쟁이 삶을 살지 말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내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에게 손을 줬습니다. 손을 가지고 잘한다 그러고요. 야 승리하자 그러고요. 손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고요. 사진을 찍을 때 더 예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도 하고요. 손을 가지고 막 욕도 해요. 그런데 이 손에 무엇이 들려지면 아주 엄청난 일을 손 자체로도 많이 하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는 안 된다고 자꾸만 그럴 때에 핑계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2절에 있죠. 여하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야 뭐 무슨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화학의 무슨 기호를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심플해요. 이거 대답 못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에 또 그 대답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평범한 물건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 그 당시에 모든 목자 아니 모든 시대의 목자들은 이 지팡이가 다 있는 것이에요. 즉시 평범해요. 그것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고 그래요. 던졌더니 뱀이 돼요. 놀랐는데요. 그 꼴을 잡으라고 그래요. 꼴을 잡으니까 다시 또 변해요. 지팡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그 지팡이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적을 행할지니라. 평범한 이 지팡이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명령. 이 지팡이의 이름이 평범했는데요.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이제 이 적을 보이는데 사용됐죠. 어떤 이 적이에요? 쫙! 휴우!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탁! 반성에서 물이 콕콕콕콕콕! 저 산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아말렉을 이기는 전쟁의 승이 놀라운 이 적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평범했던 것이 이것을 가지고 이 적을 나타내라 했을 때 순정의 도구돼서 이 적을 드러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 평범합니다. 이 평범한 것이 또 올라온 일을 이룬다니까요. 볼! 공 하나예요. 야구 공 하나예요. 클레이트 커셔라는 LA 다저스의 에이스 투수가 있어요. 이 투수에게 이 볼이 던져졌어요. 이 볼 하나예요. 이 볼을 하나 잘 던져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명예를 얻는지 몰라요. 평범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에이 내가 어떻게 돼요? 왜 할 수 없다고 그러니? 선생님에게 그런 책망과 또 격려를 받게 돼요. 왜 네가 할 수 없다고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갖다 누리고 그 돈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고안을 설립하고 아프리카를 찾아가고 예수님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이 적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그 볼이 됐어요. 지금도 이 막대기 가지고 놀라운 이 적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경주 이분은 골프채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요 놀라운 일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쳐가지고 그분이 우승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승한 그 도시에서 11주를 드려요. 엊그제도요 이분이 10만 불을 합의 수정금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 적을 일으킨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 건반을 다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건반을 통해서 함께 차양케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악기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잘하는 거 가지고 다 가는 거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아 우리의 운전봉사자들은 이 운전대 가지고 싱싱 자기가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 죄의 백성들을 태우고 오가면서 예배케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 머리 깎는 것을 통해서 요번에 가도 얼마나 성교를 많이 하는지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악기를 닿을 줄 몰라요. 나는 악기를 닿을 줄 몰라요. 나는 못 볼 가지고 난 던지도 못해요. 나는 골프도 못 쳐요. 내가 어떻게 이 적을 나타냅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틀려있는 것이 있으니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없어요 여러분들?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스마트폰이요. 평범하잖아요. 어흑 전화하고 뭐 길 찾고 뭐 정보를 알고 근데 이것이 살리기로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산에 갔다 길을 잊어버리고 비가 왔는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이 꺼놨던 이 스마트폰을 킨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낸 거예요. 자기 죽었을 거래요.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이걸 키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단 두세 줄만 글 한번 잘 보내보세요. 그 낙심한 자 실망한 자 내가 살 이유가 있을까 하던 자가 막 힘을 나는 거예요. 내가 살 소망이 있네? 나를 인정한 사람이 있네? 나를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네? 한두 줄이 그래요. 어떤 사람 찬양을 보내잖아요. 그 찬양 들으면요. 와 다시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통화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힘을 내야지 너 얼마나 하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평범한 이 스마트폰이 평범하게 쓸 수 있고 죄로 쓸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명령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그것으로 이정을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니까요. 아주 평범한 것 누구도 다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주 앞에 제대로 헌신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 있어요. 나 있어요. 그 평범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너는 이적을 기다리지 마라. 왜 누가 뭘 해주기를 기다리고 어떤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왜 그렇게 삼아. 네가 이적을 베풀어야지. 내 손에 있는 것 간단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놀라운 일을 이룬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평범한 것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시세계기였던 것 다시 발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적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내 옆에 내 옆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자기 손에 들려진 것 지팡이입니다. 대답도 하고 거기서 이적도 나타나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사역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 말도 못했는데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좀 보낼 사람 좀 보내세요. 왜 자꾸만 나를 자꾸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화를 내세요. 놀랄게도 화를 낸 다음에 그래 너 아니어도야 수없이 많다 줄 썼어 이렇게 탁 치지 않으시고 참 이런 태도에 분노하시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본문 시술안을 보도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이르시되 너의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 1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이 형님이지 하고서는 그냥 오랫동안 지내온 그 형님이에요 또 멀리 있을 때 형님이 어떻게 지내하는가 소식이 주고받아졌겠지요 그런데 이 산을 감당할 때 이 형이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것 내 형이 안다 이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평범한 것으로 알았던 그냥 형님으로 알았던 그분이 이 놀라운 사회에 함께 동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재발견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드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제가 지금 하늘의 명령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오 가야지 가요 하면서 이 사회를 격려하는 그런 장인이에요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지혜로운 안에 시뻘아가 있었어요 이 안에는요 지금 이 모세를 살려요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설득하여 가게 하고 이제 가겠다고 나서는 이 모세를 죽이시래요 거봐 성경에 모순이 있다니까 이게 앞뒤 말이 되냐 한 장에서 지금 막 가라고 안 간다는 거 가게 하고 막 가고 이렇게 결심해서 가는데 죽인다니 이게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덩어리야 말씀하지 마세요 모순 덩어리가 아니라면 하나님 참 못되신 분 같은 요소도 있으셔 아니 가날때는 언제고 죽여하신다는 것이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장면을 만날 때 성경이 잘못됐다고 전혀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하십니다 성경은 무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를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살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 아멘 그것이 해석 안 되면 하나님은 손하십니다 성경은 무호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린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사명을 받아서 가는데 순정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 낳으면 8일 만에 한례를 줘야 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례를 안 준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부순정 때문에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순정이에요 순정 제자훈련 이제 시작했는데요 제자훈련 쭉 그 과목이 그 마지막에 사역하는 삶이에요 사역하기 전에 그 앞과가 모시면 순정하는 삶이에요 순정 없이 사역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순정이라는 것을 그것도 말씀의 순정 오늘 기준 얘기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순정하는 거기에 이 순정 없이 자기 기분의 순정에 아이고 오늘 한번 해볼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정이라는 것이 없이 일한다고 낯선 사람은요 큰일 하는 게 아니라 큰일을 일으켜요 큰일을 그래서 이 순정한 사건이 먼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명보다 순정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죽이시래요 모순 같죠? 아니에요 이 사우랑은요 순정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다가 일을 그리친 자예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 자예요 순정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것이 근데 이 죽이려 하시는 것이 무엇인 걸 딱 알았어요 누가? 그 아내가요 아내가 하려가지고 오 이거 우리 아들한테 한례를 안 준 것이야 하면서 한례를 주고 나니까는 그가 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뻘아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 이르다 하니 여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뻘아가 피난편이라 하면 한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한례 문제가 해결되니까 놔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아내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그러려니 했어요 얼마나 귀한 자가 내 옆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그 아내를 갖다 무시하고 살아요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내 부서에 있다니까요 내 옆에 정말 그런 법에 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한국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그냥 50년 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장노님이신데요 전화해가지고 한 40여 분간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제가 듣고 또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우정을 맺어왔는데요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친구에게 김재진 어느 날 내가 메마른 들꽃으로 피어 흔들리고 있다면 소리 없이 구르는 개울되어 내 곁에 흐르리라 저물역 들판에 혼자 서서 내가 말없이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면 작지만 꺼지지 않는 모닥불 되어 내 곁에 타오르리라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울고 있다면 손수건 되어 내 눈물을 닦으리라 이 친구예요 메마를 때 옆에서 흐르는 개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외로울 때 따뜻하게 그 모닥불 되어 그를 녹여주는 것이에요 눈물 날 때 손수건 되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그 친구와 더불어 큰 그 관계를 가져온 것 같아요 친구 셋이서 무슨 삼국제라는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딱 셋이서 어렸을 때 너는 돈을 많이 번다 그 친구가 지금 너는 과학자가 된다 그 친구가 지금 포항공대 교수가 됐어요 나는 목사가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손수건도 되고 모닥불도 되고 개울도 되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외로워 외로워 죽겠어요 이 가을 날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옆에 따뜻한 모닥불이 있다니까요 내 식구가 그냥 평범했던 식구가 내 모닥불이 있다니까요 그 날 갖다 살게 하는 내 메마른 물 갖다 하는 그 개여울이 내 옆에 있다니까요 손수건이 돼서 내 눈물을 닦아준다니까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자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도대체 이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나 혼자 정말 힘들어요 그때 깜짝 놀란 하나님의 음성 혼자 아닌데 7천명이야 7천명 아무도 안 보이죠 세상에 사이밖에 없는 것 같죠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죠 7천명이나 우리 바할에게 무릎 꿇지 말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자 7천명이다 7천명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 누가 있는가 내 옆에서 누가 기도하는가 내 가정에 누가 여러분 다 그 놀라운 발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만 제 인생에 다 걸림돌 같은 인생들은요 지금 보니까 가장 저는 힘들게 했던 자들이 저의 뒷돌이었어요 뒷돌 그들 아니면 이렇게 빚어졌을까 할 정도로 그가 인격을 빚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기독게 만들고 아주 보배라니까요 여러분들 내 옆에 사람들 제발 되나라 이것이 이 모세계 형 좀 봐라 네 아내 좀 봐 이들에게 가서 말해봐 위로도 되고 살게 되고 자기의 약점도 보완하게 되는 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손에 있는 것을 재발견하라는 것이예요 내 옆에 사람들을 재발견하는 것이예요 세 번째 내 앞에 내 앞에 모세의 손에는 평범한 지팡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정을 향하라 명령하신 그 지팡이 내 옆에 아론도 있지 않느냐 몰랐어? 이들어 안에 다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이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인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지금 이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예요 항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여러 차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갖다가 계속 시작에도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궁금한 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하고 여화라는 이름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지난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실까 거기다 한 사람만 딱 더 붙이면 좋은데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얼마나 큰일 했어 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 한 줄만 더 붙이면 괜찮을 텐데 요셉은 항상 뺐어요 왜? 하나님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은 뺐을까? 그 질문 저한테 하지 마시고 훗날 청구가서 하나님께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을 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이 꾼 꿈과 요셉이 꾼 꿈은 달라요 이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은 항상 그 창대함과 열방을 향해서 곧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언약들을 바라면서 그들의 꿈은요 펼쳐나가는 꿈이었어요 열방의 꿈이었어요 그 끝을 알 수 없을 그런 확대 재생되는 그런 비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에게 가족과 형들이 막 절하는 꿈이에요 자기 중심의 꿈이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 꿈이 그 당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요 근데 그 꿈은 나눠줄 꿈이 아니에요 그 비전은 전달할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충실하게 살았지만 많은 자들 갖다가 그 당시에 먹였지만 그 꿈이 나에게 절하라 요셉이 꿈인데요 그 꿈이 전달된 게 아니에요 전달될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때 모세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꿈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들의 비전은 남았다 너 혼자 살 것이냐 너 혼자 살 것이냐 요셉은 그 당대 그 당대는 잘 살았어요 이 당대를 끝날 것이야 모세야 모세야 너 당대를 끝날 것이냐 들어봐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봐 이삭의 얘기를 들어봐 야곱의 얘기를 들어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장대한 꿈을 가진 사들이야 비전의 사람이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너 혼자 되니 안 되니 하니 못 하니 하니께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벌써 교사 안 하는 거예요 이 주여 자기 자녀도 지금 가르치기 힘든 시대에 다른 아이들 갖다가 맡아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하여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강제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전이며 꿈입니다 나 혼자만 편하고 나 혼자만 잘되고 나 혼자만 성공이라는 비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끝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살다간 그 그 자국에는 향기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지 잡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열방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라는 그 그 인물들을 갖다가 등장시키면서 나타나셨는데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댕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손 착 착 착 착 깨끗했던 손이 나병도 걸렸다가 다시 되살아라는 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는 다시 살린다 우리 인생이 타락 전에는 깨끗했잖아요 타락으로 더러워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처참함이 있었잖아요 예수 교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받아서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망가진 인생을 나랑 바꾼다 망가진 너 지금 80세 이 모세 다 끝났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일으키라 나는 다시 살리는 거야 나는 저 민족을 다시 살리는 거야 난 망가진 가정을 살리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말 못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힘을 누가 지었느냐 창조주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빚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모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에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이정을 행하는 걸 받고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내 옆에 와 형님도 계시구나 내가 몰랐네 형님 와 내 아내요 당신이 날 살렸네 당신의 지혜로미 어우 장인 내가 그냥 뭐 그려라니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네요 옆에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로 말면 아마 나 혼자 살지 않고 열방을 품고 살게 하는 그 어둑한 빚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가 자기의 손에 들려진 것을 그가 자기 옆에 누가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그의 생은 달라진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눈이 떠야 돼요 나 혼자 아이고 나는 이렇지 그러고 살 거예요 뭐 나 이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나 이거 가지고 나 혼자 이거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직업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서 쓰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노래 부르고 혼자서 성공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이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나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저들은 쓰러질 때도 야곱은 축복을 한 것이에요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던져준 거예요 요새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내 손에 든 것을 다시 발견하라 내 옆에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폼을 내게 주신 동력자들인지 다시 바라보라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주며 나는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말 한마디 한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내 평생의 나의 동력자가 됐고 내 아내가 됐고 내 남편이 됐고 내 자녀가 됐고 내 부모가 됐고 내 친척이 되고 내 형제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작은 이익 때문에 형아우 관계를 다 허물어트려 이 땅의 작은 이익 때문에 다 허물어트려 내가 지금 돈평만만이 천불이 더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이 시대 그 사람이 중요한지 모르고 물질을 붙잡고 사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옆에 사람을 다시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회복의 능력을 가지시고 비전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추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못한다 못한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입이 뻣뻣하다 뻣뻣하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핑계는 또 잘 돼 내 입이 뻣뻣한데요 말은 또 자기 핑계 될 땐 잘해 아니 불이니까 자기 얘기 될 땐 잘해요 그런데 하라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못한다 나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모든 것을 다 조합해 맡기고 변화된 삶 승리의 삶 순종의 삶 아름다운 열매로 접해 영광들이실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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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